조이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종이접기 교실 안녕하세요 조이쌤이에요 오늘은 어항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를 접어볼거에요 종이나라 동물원 종이접기 제품이나 붉은 색상의 색종이를 준비해 세로로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가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아래 모서리에 맞춰 내려 접어주세요 위 모서리에 맞춰 올려 접어주세요 왼쪽 모서리에 맞춰 접었다 펴주세요 접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앞장을 표시 지점까지 올려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올려 접어주세요 가위로 중심점에서 1cm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세요 제자리에 두고 중심선에 맞춰 뒤로 접어주세요 안쪽 주머니를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자른 부분을 뒤로 접었다 펴주세요 접선에 맞춰 넣어 접어주세요 하얀 부분을 펼쳐 반을 접어주세요 하얀 부분을 펼쳐 반을 접어주세요 종이나라 눈 스티커를 붙이면 금붕어 완성 다음 시간에는 조이쌤과 함께 다른 종류의 금붕어를 접어 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